음료수 사기 갈바 반만 할까요? 음료수 내기 갈바 반만 할까요? 음료수, 전원 음료수 사기. 각 팀 대표 한 명씩. 각 팀 대표. 전원 사기, 전원. 이런 사람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. 우리 중에 누가 사갈까? 세워나가야죠. 지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, 지는 사람. 지는 팀이 내는 거죠? 지는 팀 내는 거예요, 단판.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아니, 왜 이렇게. 아니, 왜 이렇게. 아니, 왜 이렇게. 야, 남자는 주먹이. 짰어요? 자, 이제 우리끼리 해, 우리끼리. 음료수 사기. 아, 저. 음료수 사기. 음료수 사기? 형, 뭘 해? 아니, 원래 하던 대로 해, 그냥. 다른 거 낸 사람? 다른 거 낸 사람? 소수, 소수. 하이! 잠깐만, 어떻게. 빨리, 빨리. 다른 거 낸 사람? 알았어. 형, 나 다 보인다니까. 알았어, 알았어. 한 명을 준다.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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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파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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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뜬다. 뭐야, 언제 했어, 언제? 아, 이제 안 했어요. 언제 안 했어? 아, 이제 안 했어? 아, 이제 우리끼리 해, 우리끼리. 아, 우리끼리. 공연석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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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로 해? 아, 새 옷 빠르다. 자, 음료수 고르러 갑시다. 나이스. 정말. 아, 좋으세요, 형. 좋으세요, 좋으세요. 야, 이거 중성인가 보네. 아, 예, 예. 맛있게 드세요. 그럼요, 형. 자, 출발합니다. 자, 우리 내려갈 때도 화이팅 넘치게.